안녕하세요. 뷰티비에서 촬영하게 된 메로나입니다. 안녕! 오늘 어디 수술하러 오셨는지... 코랑 윤곽이랑 가슴. 코는 그럼요? 왜 하시게 되신 거예요? 코가 낮아서... 여기 매부리도 있어서... 언제부터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? 컴플렉스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거울 볼 때마다 화장할 때마다 좀 많이 올리고 쉐딩하니까... 더 열심히 하게 된다... 약간 그런 게 컴플렉스라고 생각하거든요? 그런가 봐요. 있었다 봐요. 주변에서 그러면 코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들었다고? 코를 통이 빠져나간다고. 꼬끄박이 보여서... 친구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? 엄마가요. 엄마가... 네. 맨날 그래야 돼요. 그걸 귀여워서 하는 말 아닌가요? 진짜로 똑! 진짜로 얘기해요. 혹시 원하시는 코가 있으세요? 아... 신세경코. 그럼 약간 화려하신 코를 원하시는 거예요? 네. 그러면 눈각. 눈각을 보면 왜 하시게 되신 건지. 사각턱이랑 광대 좀 줄이고 싶어서. 하고 싶어. 그러면 수술하는 곳이? 광대, 여기, 여기. 근데 약간 비대칭도 살짝 있으신. 그렇죠. 그래서 그거 교정할 것 같은데. 네. 그러면 가슴. 가슴은 그러면 왜 하시게 되신 거예요? 오늘 정말 해야 해요. 지금 몇 컵이세요, 그러면? AA? 최대한 크게 하고 싶은데. C? 풀 C나 T? 일단 비키니. 오, 비키니. 혼자 혼자 그냥 집에서 입어보고 싶고. 왜? 왜 혼자 입으세요? 왜? 내성적이어서 또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. 아... 그거랑 딱 붙는 티. 가슴에 대해서 주변에서 드릴 얘기라고. 네.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. 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. 그럼 제일 기대되는 부분은? 코. 오, 이유가 뭐예요? 일단 얼굴 중 가운데 있으니까. 뷰하. 많이 수술하시잖아요. 따로 관리할 것 같은 거 챙겨놓으신 거 있으세요? 네, 이거 입모드랑 마사지도 해야 되니까. 국밀타 상담하셔도 되나요?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?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코는 자가늘인가? 그거랑 실리콘 같이 올리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 가슴은 모티바 엑스트라. 이거는 다 쳐내기로 했어요. 최대한 많이. 여러분, 저는 이제 한복하고 오겠습니다. 안녕. 자, 우리 얼굴이 필러 있나요? 응. 일단 친구 얼굴은 뭐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여기 45도 광대. 지금 오른쪽이 조금 더 나와야지, 그렇죠? 그래서 여기 조금 간다를 부드럽게 다듬어 줄 거고요. 이렇게 보면 여기 아래쪽 통 라인이 너무 누워있어. 사실 약간 남자 같아 보일 수도 있어서 이걸 조금 세워주게 될 겁니다. 귀 아래쪽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다듬어 줄게 될 거고 턱끝은 조금 작은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폭을 살짝 줄여주고 약간 앞으로 전진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길이감이 적당히 있어야 이제 얼굴 전체의 길런스가 맞게 될 거예요. 광대, 사각턱, 턱끝 이렇게 진행할 거고 피부 두께가 두껍지 않아서 이렇게 두께가 많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. 보시면 여기 미간이 좀 낮은 편이고 코가 좀 길어 보이긴 해요, 얼굴에 비해서. 그래서 코끝에 조금 올리면서 높이감 있게 할 거예요. 턱이 이렇게 조금 올려볼게요. 이렇게 좀 올리면서. 근데 코가 워낙 작아서 막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어요.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코끝을 최대한 올리고 조금 짧게 가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시리콘 넣어가지고 딱 갈 거예요. 그리고 이마 라인이 근데 좀 납작한 편이어서 위간도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. 아바타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. 여기 그렇게 욕심 안 내고 한 3mm? 한 3-4mm 정도 올리고 코끝 이렇게 최대한 올려서 자간흙 써가지고 그렇게 수술할게요. 그리고 라인은 직밭 라인으로 가고.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수술 어떻게 진행하기로 했는지 손 정리 한번 빨아주세요. 일단 코는 여기다가 자간흙 넣고 여기 올리고 여기 좁이는 걸로 하고 윤곽은 광대랑 사각턱이랑 여기 다 줄이는 걸로. 가슴은 오목 가슴이어가지고 최대한 많이 넣는다고 했는데 조금 넣을 것 같아요. 280 정도. 수술 잘하고 올게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뷰티비에서 촬영했던 메로나입니다. 안녕. 저는 열어보가 runaway에 뷰티에서 촬영된다 한 0.5mm 신청된다 한 0.8mm 제가 다닐 열어보기 2.3mm 1.2mm 4.3mm